반응이 아주 뜨거웠던 제품이거든요? 예쁘고 좋은 건 생각보다 비싸요 단 한 명도 별로라는 친구가 없었어요 엉덩이가 헤져서 찢어질 때까지 입었었는데 진짜 귀엽죠? 죽일래야 죽일 수 없는 식물 너무 좋아서 너무 뿌듯했던 제품이거든요?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준비해본 컨텐츠인데 연말에 좀 가볍게 선물하기 좋은 연말 선물 추천템 모아봤거든요?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또 제 주변에는 연말에 생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한테 좀 가볍게 선물할 일이 많아서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이렇게 선물들 보다가 제가 받고 싶은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만원 이하 너무 흔하지 않고 좀 센스있게 선물할 수 있는 제품들 모아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자취생이다 보니까 자취러들한테 선물하면 좋은 이제 내 돈 주고 사긴 좀 아깝고 선물 받고 싶은 그런 제품들 모아봤습니다 제가 카카오 선물하기 보다가 실제로 구입한 제품도 있고 또 선물 받은 제품도 있어서 오늘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들은 보여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휴지 케이스인데요 제가 자취 시작하고 집은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각 티슈를 안 꺼내 놓을 순 없잖아요 근데 또 그냥 티슈 케이스는 안 예쁘고 또 저는 좀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휴지를 꺼내 놓는 편이어가지고 각 티슈 케이스가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내 돈 주고 사기는 좀 아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보석 케이스 제가 이거 구입하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던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세라믹 소재에 좀 올록볼록한 볼륨감이 있는 휴지 케이스고요 이 보석 파츠들은 스티커가 따로 와요 그래서 직접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사실 이 휴지 케이스가 그 휴지 각 티슈의 양이랑 딱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소분해서 넣어야 된다는 게 조금 귀찮긴 한데 그 귀찮음을 좀 감수할 만큼 너무 깔끔하고 키치하고 귀엽지 않나요?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볼 때마다 좀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티슈 케이스를 하나 더 골라봤는데 이거는 세틴 소재에 이렇게 셔링이 잡힌 휴지 케이스거든요 너무 예쁘고 트렌디하죠? 근데 이게 가격이 4만 9천 원이에요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딱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깝고 누가 선물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골라본 건 수건인데요 제가 자취 처음 시작하고 제일 먼저 구입했던 게 예쁜 수건이었거든요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는 사실 예쁜 수건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어디서 받아온 좀 이상한 수건들이 많이 섞여 있기도 하고 또 자취하면 집에 친구들도 많이 놀러오고 수건도 이제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좀 예쁘고 좋은 수건을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수건이 예쁘고 좋은 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수건도 내 돈 주고 사긴 좀 아깝고 선물 받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오디너리 라이프 제품인데 제가 사용하는 수건이거든요 세 피스에 2만 7천 원 요거 포장도 너무 고급스러우면서 트렌디하죠 제가 이 오디너리 라이프 수건을 구입했던 게 요 배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요거 건조기 좀 팡팡 돌리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딱 1년 반 썼는데도 아직도 폭신하고 올 풀림 조금 있긴 하지만 쓸만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특히 머스타드 카키 이 씨블루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수건 사용할 때 오늘 이 씨블루 컬러 사용하는 날이다 하면은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수건 하나 더 골라봤는데 이거는 디어리얼 수건이고요 네 피스에 5만 1,210원 요거는 제가 안 갖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수건이 4장 다 다른 디자인이어서 뭔가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도 않고 또 이게 평균 수건보다 살짝 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적이기까지 한 수건인 거 같아요 근데 수건 진짜 생각보다 좀 비싸지 않아요? 제가 자취생이다 보니까 이런 좀 실용적인 선물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실용적인 선물 컵인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컵을 그렇게 깨트려요 그래서 딱 그 커피 한 잔 마실 컵이 항상 좀 부족하거든요 먼저 굿바이브 머그 요거는 2개에 3만 2천원 저는 요거 갖고 있는데 요거는 히다가 생일 때 선물로 사준 제품이에요 고마워 이게 430ml인데 가장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컵이 아닐까 또 이 디자인이 세련되면서도 호불호 진짜 안 갈릴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친구 취향을 잘 모르겠다 할 때 좀 가볍게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컵 하나 골라봤는데 이거는 엄청 귀여우면서도 좀 트렌디한 머그컵 샤론식스 제품이고요 굿바이브 머그보다 조금 더 힙한 친구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렌디한 이미지랑 레터링이 들어간 머그컵인데 용량은 330ml 개당 16,900원 저는 토스트, 토마토, 돌핀, 트리가 참 귀엽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받는 사람이 옵션 변경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좀 이런 무드를 좋아하는 친구다 하면은 선물로 보내고 너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드등인데요 이제 디자인 좀 깔쌈한 무드등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그렇게 좋거든요 먼저 이 무드등은 디퓨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치나가 생일 때 선물해 준 제품입니다 고마워 되게 깔끔하고 귀엽게 생겼죠? 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디에 놔둬도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무드등이에요 이게 위에를 이렇게 톡톡 누르면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이 뚜껑 열어서 향기 블럭 넣으면 디퓨저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선물했던 제품인데 글레이즈드 도넛 무드등 이것도 너무 귀엽죠? 되게 유니크하면서도 귀여운 디자인인데 가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무드등보다 사이즈가 조금 있어서 침실 협탁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향기템인데 헉슬리 캔들 모로칸 가드너 제가 헉슬리 향을 처음 맡았을 때에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제가 좀 향이 예민한 편이어서 좀 강한 향을 맡으면 머리가 아픈데 헉슬리 향은 진짜 머리도 안 아프고 자연의 향이면서 되게 포근한 느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캔들인데 이게 향을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꽃나무 머스크 향 제가 진짜로 헉슬리 향 처음 맡아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친구들한테 추천을 진짜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진짜로 단 한 명도 별로라는 친구가 없었어요 정말 다 너무 좋다고 이제 자취하다 보면 그렇게 넓지 않은 집에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 냄새나 뭔가 냄새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잘 빠지지도 않고 집안의 향을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디퓨저나 캔들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헉슬리 퍼퓸 핸드크림도 같이 추천드리는데 이 모로칸 가드너라는 향이 헉슬리 시그니처 향이에요 이제 헉슬리에서 다른 향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좋긴 좋은데 모로칸 가드너를 아직 뛰어넘진 못했다 이 핸드크림은 제가 갖고 다니기도 하고 협탁 옆에 놓고 항상 사용하는 제품인데 자기 전에 발라줘도 좋습니다 헉슬리가 또 패키지도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하기 때문에 선물했을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캔들이 230g에 47,700원이고 핸드크림이 75ml에 26,000원이거든요 둘 다 향기템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선물 받을 친구 취향에 더 맞게 캔들을 더 잘 사용하는 친구면 캔들 핸드크림을 더 잘 사용할 친구면 핸드크림 이렇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센스 홀더 하나 골라봤는데요 이렇게 하얀 산맥 모양의 세라믹 홀더예요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이제 인센스 홀더로 사용 안 할 때는 반지같이 좀 작은 악세사리 트레이로 사용해도 포인트 오브제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자마인데요 제가 한 친구랑 서로 파자마를 선물로 주고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홈웨어라는 개념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냥 잘 안 입는 옷을 집에서 입는 정도 근데 잠옷을 선물 받으니까 되게 좀 특별하고 좋더라고요 그 친구랑은 서로 선물한 파자마에 엉덩이가 해져서 찢어질 때까지 입었었는데 이제 그 후로 파자마를 되게 많이 구입을 해봤는데 이제 겨울이라고 수면 잠옷을 선물하는 것은 별로예요 이제 수면 잠옷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따뜻하긴 해도 좀 답답해서 수면 잠옷은 집에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이 요루면 잠옷 요루면이 진짜 가볍고 부드러워 가지고 집에서 편하게 입기도 좋고 잘 때 기분도 좋거든요 근데 이 세븐데이즈 요루면 파자마가 7컬러나 있고 디자인도 좀 무난하게 예뻐서 웬만하면 다 좋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테이블 가습기 요즘에 진짜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좀 귀엽고 예쁜 테이블 가습기를 찾다가 구입한 제품인데 요렇게 구름 모양이에요 진짜 귀엽죠? 이게 무드등도 7가지 컬러로 가능해서 되게 귀여운데 보통 일할 때만 틀어놔서 조명은 끄고 가습기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가습기 안 틀 때 그냥 테이블 소품으로도 너무 귀엽죠? 이게 용량이 270mm여 가지고 되게 물이 조금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꽤 오래 가더라고요 진짜 이 화면에 비친 모습이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죠?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제가 식떡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취생 인테리어에 플랜테리어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식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다 내가 키우면 다 죽는다 그래서 죽일래야 죽일 수 없는 식물 소개해드릴게요 요거는 틸란드시아랑 화산석 그리고 프레그런스 오일 세트로 공기정화 식물 스톤 디퓨저 오브제거든요 아무데나 올려줘도 감성 플랜테리어 싹 가능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틸란드시아가 있는데 틸란드시아가 진짜 쉬운 식물이고 죽일래야 죽일 수 없는 식물이거든요 혹시 만약에 틸란드시아를 죽였다 하신다면 식물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는 것이 얘는 그냥 진짜 가끔 생각날 때 물에 하루 정도 담궈놓으면 되는 친구고 저는 한 달 넘게 물 안 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친구가 식물 살인마인데 플랜테리어에 욕심을 낸다 하면 요거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산석이랑 조화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죽이기 쉽지 않은 게 수경재배 식물이거든요 보통 식물을 죽이는 게 물을 많이 줘서 죽여요 이제 선물용으로 나오는 식물들은 보통 통기성 좋지 않은 화분에 심겨져 있고 안에 흑배압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또 위에 그 장식돌이 잔뜩 올려져 있어서 안에서 물이 좀 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과습으로 많이 죽이는데 수경재배 식물은 과습으로 죽일 일이 없습니다 물을 줄 필요가 없죠 물에 항상 담궈놓으니까 물만 이제 가끔 갈아주고 좀 채워주고 해만 좀 드는 곳에 두면 수경재배 식물은 죽지 않습니다 엔간에서는 보통 선물용 수경재배 세트로 테이블야자, 홍콩야자, 좀 작은 몬스테라 요런 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비스 고사리가 수경재배 세트로 나와 있는 거 처음 봐서 요거 선물하면 너무 흔하지 않은 식물 선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냥 병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렇게 둥그런 유리볼에 들어있더라고요 좀 더 감각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뉴칸 더블 파워 멀티 비타민입니다 요즘에 이런 액상 타입, 정제 타입이 같이 있는 비타민들이 유행이잖아요 뉴칸 제품은 제가 이전에 광고를 한번 진행하면서도 너무 좋아서 너무 뿌듯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뉴칸 비타민을 원픽으로 꼽는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일단은 제가 먹어본 비타민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맛있었고 이제 뉴칸에서 보내주신 제품들 다 먹고 이제 선물 받은 다른 비타민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뉴칸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컨디션이 진짜 달라요 그래서 친구가 요즘에 유독 좀 힘들어한다 피곤해한다 할 때 이 뉴칸 비타민 딱 보내주면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 감동이면서 맛있어 힘도 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렇게 5만원 이하 가볍게 선물하기 좋은 제품들로 제가 직접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이것저것 골라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